2020년에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2019년 매출에 비해서 2020년의 매출은 80% 이상이 깎였습니다.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다음 달이면 괜찮겠지, 다음 달이면 괜찮겠지 하고 버팅 이 세월이 저한테 2020년에 1억 5천이라는 빚을 만들었습니다. 폐업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2021년 11월달쯤 돼야 마즈크를 벗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럼 2021년에도 1위 매출이라는 겁니다. 다 될 수도 없고 매달 3천만 원의 빚을 또 내야 합니다. 2월 1일 어제부터 카드 연체자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뉴스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 대출 안 해준답니다. 제가 19년 때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20년에 6등급으로 떨어뜨린 건 현 코로나 사태와 전부입니다. 그리고 21년에 대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보증을 쓸 수 없답니다. 여기저기 지금 인터뷰하고 다니는데요. 8살 째 차에 태워놓고 저는 발언하러 다닙니다. 그것도 이번 달까지만 해볼 겁니다. 이제 빨간 딱지가 붙으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면 빌려서라도 못 주는 이 상황이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안 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못 들으면 지금 저 같은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연체자가 신용불량자가 파탄자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며 저를 죽인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수급 적용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 돈 넣고 호의호식하겠다는 게 아니고 2021년 11월까지 버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달 마이너스를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내니까 다음 달을 버틸려면 대출을 긴급 대출을 해야 11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그만두고 폐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실업급여를 줘야 되고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뉴딜이다 일자리경 정책이다 해가지고 먹여살려야 되면은 지금의 수급 적용에서 나가는 마이너스보다 다 폐업자 되고 다 실업자 되며 그때는 진짜 못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곧 베네시얼랍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얼마나 많이 죽어나나 어제는 몇 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했나 알아보십시오 제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걸 정부의 돈을 요구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사 쓰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 이상 실업자를 만들지 말고 살자고 발언하는 거니까 살자고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민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오늘 구구절절하게 기자회견 모음과 또 그분들의 어떤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됐습니다 밤 9시까지 일괄적인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약 없는 영업 제한에 그동안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스스로 방역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영업 손실 보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목요 대화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문제는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추진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소상공연합회는 이번 목요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소상공인 피해 업종 전반에 대한 보상 소급 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소상공연합회는 정 총리의 영업 손실 보상 의지 천명에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및 영업 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대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은 영업 전기와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영업 손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업종에도 지원돼야 할 것이다 영업 정지로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매출이 재료인 업장과 피시방, 카페, 휴식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비롯하여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준 업소, 여행업, 관광내접, 공연, 예술업처럼 업종 제한이 아니라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영업 업종까지 손실 보상을 위한 법 제도화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부실 대기업 지원에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IMF보다 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큰 재난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자금이며 이로 인한 낙수 유가는 고스란히 전후방 업종, 소상공인의 서민 경제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장은 코로나 피해 손실을 복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피해가 앞으로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 방안은 소급 적용돼야 마땅하다 당장의 논의 흐름을 보면 이번 법제화 방안에서 지금까지의 피해 즉 소급 적용은 제외한다는 언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연합회는 지난번 논평에서 밝힌 바처럼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에 천모를 끼얹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손실이 지금까지보다 적을 것이 예상됨으로 지금까지의 천문학적인 피해에 대해 영업 손실 법제화가 이루어져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법제화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구제하기에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 적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연합회뿐이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법제화 과정에서 지난 1년간에 대해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영업 손실보상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출 손신분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손신분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보상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매출 이익분의 경우 산정에 있어서 별도 비용 신청과 함께 증빙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매출액은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수집되는 것이어서 매출액과의 차액 비교가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어 간단하고 공평하다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하여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을 분류하여 영업 손실보상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영업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실시하라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상공인, 소상공인 직접 세율, 인하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즉각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통령과 정보의 의지에 달려있다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 하루 만에 신청액이 500억 원을 넘어 1000억 원으로 상향한 것처럼 무이자 긴급대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높다 정부는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서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 지원 문제도 임대인 세액, 공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업손실보상은 신속생이 생명이다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여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업손실보상의 법제화 과정에는 많은 논의와 오랜 시간이 들 수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보상 후 법제화까지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습박 중앙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방역지침은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이나 집합제한 업종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희생을 강제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민간시설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헌법정신에 부합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적용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작년 5월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손실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역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정신에 충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장별로 지급하지도 않고 손실 보장 수단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조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5개월이 넘는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코인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생존의 한계를 도착해 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고정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손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손실 보상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절망적인 말은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우리 업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강북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